자 오늘은 10편 99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만유를 주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99편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비교적 짧은 10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선언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99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10편 99편에서 우리가 정말 눈이 뜨여야 합니다 10편 기자는 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여기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데 두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오병희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편 기자는 우리로서는 좀 엉뚱하게 느껴질 만큼 정의를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정의를 사랑하는 신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들 그렇게 광고합니다 나에게 잘 섬기기만 해봐 내 편이 되고 그리고 내 아래 들어오면 내가 무조건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우리가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와 악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의를 사랑한다는 표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의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거룩한 자냐 죄 많은 자냐 이렇게 우리를 구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더러우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럽고 말할 수 없이 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 또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평이나 정의 또는 공의를 하나님이 유난히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공평의 기초를 놓으십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으려고 하십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뜻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안 그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룩하려고 애를 쓰다가 바리세인처럼 돼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죄 안 짓고 옛날 방탕하던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죄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이제는 성경 많이 보고 이제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점 바리세인처럼 되어 가고 맙니다 바리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 때 가장 경건하고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했던 경건했던 바리세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 여자를 광장에 끌어내가지고 돌을 들여서 그 여자에게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와 같이 한 동네에서 살 수 있냐 이런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여자를 죽이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처럼 바리세인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게 거룩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거룩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99편은 두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이 바리세인과 같은 그런 식의 거룩이라면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인을 보면 돌을 들어 던져 죽이는 이런 식의 거룩이라면 이 두 말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 내게서 빨리 떠나가! 어떻게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형태의 거룩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떠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이한 세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품행이 좋지 않고 또 교양도 없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 우리 나름대로 때때로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거룩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10행 기자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다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윤례를 모두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윤례를 다 지켜 행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은 사랑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은 우리 옆집 사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옆에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직장 동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병들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 거지 나사로가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개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의 핵심입니다 불쌍하게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안 됐다고 동정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나 자신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고 싶죠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역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김수미라는 연기인 아시죠? 그분이 일곱 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끌고 들판에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 송아지를 묶은 끈을 일곱 살 된 딸에게 쥐어주면서 내 큰언니 희집갈 미천이야 잘 먹이거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는 그 냇가로 미역을 감으러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 겁니다 천둥이 칠 때 송아지가 깜짝 놀라서 그만 비탈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일곱 살 된 여자아이가 그 끈을 자기 팔뚝에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끌려서 끌려 내려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뛰쳐 올라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끈을 놓아라! 끈을 놓아! 이 아이는 끌려가면서 온몸에 그냥 긁히고 피가 나면서도 못 놔요! 못 놔요! 우리 언니 시집갈 미천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달려와서 송아지를 붙잡음으로 상황은 끝났지만 아버지가 그 일곱 살 된 딸 언니 시집갈 미천이기 때문에 자기 몸은 만진창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의심이 와도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을 말씀 외워야 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냐? 끝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만나면 깨끗한 게 더러워지게 됩니다 오염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깨끗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이런 일은 자연 세계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거룩한 어떤 신성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신전에도 가고 또 신상 앞에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비로소 이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나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 일기를 써보자 목표는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나도 24시간 바라보려는 겁니다 이 일을 지난 한 7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훈련을 받으며 왔습니다 이제 꽤 이 사역이 유명해졌어요 다른 교회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를 처음 뵙는 분이 아 일기 쓰는 목사군요 이러시더라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서일기 쓰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만 관심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고 마는 거 아니냐 세상은 얼마나 불이하냐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냐 그런데도 당신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주님과 하나 된 것만 좋으냐 그분들이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셨으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냥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 즐기고 세상은 아무 상관없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진짜 신비주의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확산되는 일을 참 감사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단임 목사로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외로운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자랑같이 될까 봐 걱정일 정도 여러분 매일 우리 주목자들 식사 대접하는 거 아시죠? 11시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분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그분이 그렇게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다 목사되기를 바라고 목사가 되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짝하고 세상에서 즐기며 살았다가 39살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의사가 되었던 사람 자기를 사랑하시고 목사되기를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던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 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할아버지 고 박용희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데 그러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늦게 결단한 그 손자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그리고 성자가 되시게 손자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깍듯하게 경칭으로 그렇게 곤면해 주셨고 이것이 그 목사님의 평생의 저명이 됐습니다 1997년에 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도 없었을 때입니다 밤 1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3인조 강도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 문을 여는데 3명이 칼을 들고 불쑥 다가와서 목에 배에 칼을 들여다밀고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나를 빨리 찌르시오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강도들이 당황했어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니 결국은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첫 교인이 됐어요 그들이 전도해 온 사람들이 안성의 조폭들입니다 불황아, 깡패,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이 목사님의 목회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아파서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아이입니다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보는 것을 뻔연히 보면서도 주머니에 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다 빼가지고 나가버리더라 그 배신감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아이를 그 다음에 왔을 때 나는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모아둔 것까지 다 그냥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너 이제 나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찾아와요 어느 날 그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째 이 아이를 용서 못한다고 했나 그래서 그 아이 앞에 잠시 동안이라도 너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한 번은 의붓 아버지와 의붓 오빠에게 어려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아이를 그 공동생활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집에서 건져낸 거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되는 때 그 의붓 오빠가 자기를 어려서 성폭행했던 의붓 오빠가 군에서 휴가를 얻어서 나왔는데 열흘 동안 그 의붓 오빠와 같이 지내다가 몹쓸 성병에 걸렸어요 학교 양호실에서 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추궁을 당하는데 오빠에게 그랬다고 하면 이건 도무지 수습도 안 되고 학교도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불쑥 거짓말하는 게 목사님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박보영 목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모를 당하는 기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저 더럽고 악한 목사라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 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끝까지 내가 그랬다고 해라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혐의가 벗어졌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다 너무나 훌륭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들 불황하고 깡패고 그런 아이들인데 일반 교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중국집을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그 여자아이를 내보내라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시더래요 그 집사님은 중국집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라 어느 교회에 가도 다 환영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은 가실 교회가 많겠지만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냥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사님 경영하는 중국집 식당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보영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도 옳고 그런 게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죄와 악에서 정말 완전히 떠나신 분입니다 그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죄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불황하들을 멀리 내쫓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품는 거예요 뜻은 그들을 어떻든지 바로 세우려고 그들이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공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신학생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일반 직장인도 되고 정말 대학생도 되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저 식사기도 하는 정도 하나 가지고밖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식사기도 하는 것 정도 하나밖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방법이 없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고 그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주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때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 세상에 나가서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살펴주고 사랑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